항상 태양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꽃, 해바라기의 탄생신화를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 속 해바라기 탄생신화는 자신을 외면한 태양신을 그리워하다 해바라기가 된 한 요정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에서 전해오는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해바라기 탄생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일편단심 해바라기의 탄생이야기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물의 요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그녀들은 이웃강과 모세사는 다른 림프와 함께 강 깊은 곳에서 올라와 강둑 수초 사이에서 춤을 추며 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강둑을 비추면 모든 림프는 춤을 멈추고 다시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이것은 물의 요정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태양빛이 언덕을 비추기 시작하자 다른 모든 림프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강둑에 앉아 눈부시고 멋진 태양신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헬리오스가 나타나고 하늘을 가로질러 말을 몰고 가는 그를 그녀들은 온종일 강둑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이 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헬리오스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황금마차에 앉아 불을 뿜는 네 마리의 거친 말을 멋지게 몰고 갔습니다.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황금마차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의 광채와 그 무엇보다 신의 늠름한 모습에 눈이 부시었습니다. 헬리오스는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자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강으로 돌아갔지만 헬리오스와 그의 황금마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헬리오스는 클리티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오스가 레우코테아만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헬리오스가 클리티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한 모든 여인을 잊어버리고 오직 레우코테아에게만 빠진 것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농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연인관계인 것을 아프로디테의 남편인 해파이토스에게 고자질한 장본인이 바로 헬리오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아프로디테는 헬리오스가 레우코테아와 사랑에 빠지도록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반한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그녀를 더 많이 지켜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졌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겨울날이 길어졌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클리티아는 레우코테아의 아버지인 바빌론의 왕 오르카무스에게 그의 딸이 헬리오스의 연인이란 사실을 고했습니다. 분노에 찬 오르카무스 왕은 레우코테아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헬리오스가 달려왔지만 이미 레우코테아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헬리오스는 죽은 레우코테아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계속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유향나무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클리티아는 헬리오스의 멸시만 받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클리티아는 평소처럼 다른 림프들과 춤을 추러 강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 종일 강가에 머물며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헬리오스는 클리티아에게 미소 짓기는커녕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클리티아는 강바닥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 모래밭에 앉아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하루 종일 하늘을 가로지르는 헬리오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9일 낮과 9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헬리오스를 기다리며 또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말라버린 그녀는 바람이 그녀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클리티아는 비록 어리석었지만 헬리오스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강 모래밭에 앉아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신은 결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더는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림프와 함께 모래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던 그녀는 자신의 발에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펄럭이는 옷은 녹색잎으로 변해갔고 항상 태양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은 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꽃이 해바라기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해바라기는 젖은 모래밭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꽃은 여전히 줄기 위해서 천천히 회전하며 태양을 향해 그 얼굴을 유지한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그리스 신화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화 속 신들이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라기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헬리오스는 신화의 1세대 인물로 태양의 신입니다. 이후에 아폴론 신으로 동화되어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는 페르시아의 왕 오르카모스의 딸로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물의 요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신화와 관련된 꽃은 해바라기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한편 금자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혹은 헬리오트로프란 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 꽃은 오늘도 매일 태양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찌하건 클리티아와 레우코테아 이 두 인물의 비극은 신들에 의해 빚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들은 대부분 인간의 행복이나 비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해바라기가 된 클리티아와 헬리오스 신에 관한 명화와 조각을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